종목 모니터 L.S. 네트워크, L.S. 그룹에서의 자전거 소매업 진출 건이 결국에 진출하지 않는 걸로 L.S. 그룹이 철수 의사를 밝히면서 그동안 이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투자 심리로 인해서 조종을 소강상태를 보였던 삼천리 자전거의 주가의 흐름이 오늘부로에서 직전 고점 2월 2일경 9,550원. 그리고 또한 그 직전에 또한 11월 7일을 기록했던 9,930원의 장중 고점대까지 모두 다 돌파하면서 현재 1만 4백원의 가격으로 상하가 시연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네 어쨌든 그 상승 모멘텀을 자극할 만한 충분한 호재가 되고요. 그리고 정부의 그 자전거 도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충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자전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자전거도 개발 호재를 또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개발 가능성,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있고요. 일단 직전 고점 2개의 가격대에 9,5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매물벽을 뚫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1만 1,000원, 1만 2,000원 선 글라인까지 회복을 하러 올라가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전거 테마주가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 참 오랜만에 보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삼천리 자전거뿐 아니라 참 좋은 레저, A모션, 일제히 상승 중에 있는데요. 이 종목들 가운데서 삼천리 자전거 아무래도 가장 좋겠습니까? 실질적인 어떤 성장성, 그리고 실적, 외형적인 성장성을 감안할 때 삼천리 자전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조 좀 살펴볼게요. 오늘 포스코 ICT가 장 초반부터 급락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계열사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포스코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부인하는 내용에 공시를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다 만회가 되지는 못하고 있네요. 포스코 그룹주 좀 살펴볼까요? 네, 계열사 포스코 ICT 지분 매각 검토설이 나왔는데 부인을 했죠. 10시경 오전 중반에 회사 측에서 부인 공시를 냈습니다. 일단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긍정적인 재료로 현재 작용이 된 상황인데 포스코 ICT 같은 경우도 오전 초반의 하락을 좀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좀 반등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스코의 향후 성장 그리고 재무구조의 개선 여러 가지 습과 집중을 통한 회사의 성장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내부적인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포스코의 오늘 주가 상승을 통해서 대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분 매각이 검토가 되는 정도 수준이라 하더라도 일단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의 바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분 매각 검토라는 것은 하나의 에드벌룸 즉 주가의 어떤 상승의 빌미를 제공하는 어떤 단초고요. 실제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올라갈 만한 시점이 돼서 올라가는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화학이나 건설, 정의우 이러한 낙폭가들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종목들 대형줄 위주로 반등을 보였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도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글로벌 국제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 감안할 때 우리가 포트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소재 업종의 대표주자 종목이죠. 그래서 포스코 쪽으로도 뒤늦게 지금 순환 매기가 들어오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분 매각 검토와 관련된 이슈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소재주에 대한 순환 매기 유입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어떤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좀 보는 게 좋겠고요. 오늘 기관 외국인 매수 수급 양호한 상황이고요. 일단 현재의 흐름이라면 적어도 45만 원을 향해서 올라가는 반등하는 흐름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철강업종 내에서 포스코 그리고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의 움직임은 좀 따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동국제강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다가 오늘 좀 쉬는 반면에 포스코가 오늘장 오른복이 좀 있는데요. 종목군을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합니까? 그런데 포스코가 훨씬 더 상승의 탄력적인 면에서 좀 강했던 면이 있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꾸준한 반등의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 저점 대비 비교해서 봤었을 때는 비슷한 궤적을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행한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지만 일단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고 오늘도 사실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감안할 때 현대제철도 그렇고요. 동국제강은 어제 좀 많이 올라서 1% 정도 빠지긴 하는데 업종별로 봤을 때 철강 소재 관련주들이 비교적 좀 덜 빠지는 면모를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밀린 숙제를 하듯 다른 종목들 조정받을 때 오히려 지분 매각 검토라는 이러한 어떤 설로 주가가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강 업종끼리 키맞추기를 하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동국제강도 그렇고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하다. 오늘까지 포스코까지 마무리 키맞추기를 위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철강주의 움직임에 대해서 업종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해운주 한진해운 좀 보죠. 최근 사실 시장에서 주도주, 주도업종이라는 것을 찾기 힘듭니다만 분위기는 한진해운으로 인해서 많이 좋았다. 해운주 쪽에 대한 시각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오늘도 오르고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네. 한진해운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만 원 이하에서부터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한진해운의 경우 해운업사 간의 합종연행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럽과 미주노선의 운임이 한 50% 가까이 상승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익성 개선은 확실하고 전년에 비해서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만한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실적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흐름에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 등 수국의 견인체 역할을 하는 주도 세력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오늘 또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중기적으로 좀 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격이 조금 과대된 측면은 있지만 특별히 지금 단기적인 추세가 훼손될 만한 어떤 분위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19,000원서부터는 매물이 좀 상당한 규모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9,0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 내외에서의 움직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걸로 좀 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징주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종목 모니터 이 시간 하나 대토 증권 해미리 지점의 김정환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